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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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16시간밖에 안 한거라니 돈에 박시겠는데 여기서 얘를 안죽이고 달 얘네들 할려면 제뉴얼을 죽이지 말고 함교 쪽으로 가야되는거지 제뉴얼을 죽이지 말고 함교 쪽으로 가야되는거지 피씨를 아니다 마이킬 productivity detected ㄷ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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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Tucker's office is on the second floor of the lobby. Oh! Oh! If your first port data has changed since the previous pace cycle, peace projects will immediately. Mr. Tucker's office is on the second floor of the lobby. Oh, yeah, yeah, yeah. It's not an empty room. It's not empty. It's empty. It's empty. It's empty. It's empty. I'm empty. It's empty. It's empty. It's empty. It's empty. 아 돌아가기 싫은데 아니 저 뒤로 돌아가야 되거든 저기 지름길인데 저거 탈출도 한번 해봐야겠다 저거 탈출선 타고 저거 탈출선 타고 다할 애들 나는 지금 보낼려고 그러지 이미 지금 다른거 폭파 이런거 중요하지 않아 어수 이렇게 돌아가는다 아... 아... 저것들이 지금 벽 벽 벽 벽 아이고... 많이도 나왔네 많이도 나왔어요 진짜 많이 나온다 저거 그 쫄따구들 많이 쏟아내니까 엄청 많이 주네 으흠 오 어 오오 오오오 전기 쓰면 안돼 여긴 써도 돼 요호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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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내려오기 달 아잇 아 함교 또 언제가 아이씨 흑 흑 굿 죽섬 안 돼 죽섬 안 돼 아잇 흑 엇 흑 아잇 엄마야 이거 한 칸 위인가 그럴텐데 올라가는게 어디야 올라가는게 어디야 하자 보통 저런거는 위험하니까 목숨을 버릴 사람이 대신해서 키죠? 영화에서 보면 한 명은 남아야 돼 이렇게 혼자 당하는게 어디있어 아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그하세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너가 나 useful 마이클 그래비티 디텍트 어? 고기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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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이거 하고나서 탈출 그냥 탈출 한번 해봐야지 함교에 왔는데 왜 다른 연락이 없는 거야 진짜 어? 여기 아닌데? 함교로 와야 돼 아 봐야 돼 나이스 아 많이vis한 이것 to 응 그 타이밍 하하 아 해서 지금 진짜 이제 나 노르웨이를 액티베이기 위해서는? 내가 죽여야 돼 근데 여기서 있었어요 이거 바로 하면 달한테 연락 와? 그냥 여기 안고 끝나잖아 자폭하고 여기서 따로 저장해야 되나 또 등장 잘 기간중 여기 안중은 그냥 끝나ari 저의 주선을 담갔다. 다른 곳에, if I were to suffer irreparable system damage, I would be unable to interfere with your escape. There'd be nothing to stop you from departing with your colleagues aboard Dahl's shuttle. I just wanted you to know that. Goodbye, Morgan. 오! 올라왔다! 이륙 준비 끝났어! 제가 몇 분이 기다렸을 때, 그런데... 나는 떠났어. 당신은 당신이 자신을 가지고 있잖아. 잠시! 리액션이 도착되어. 탈오스 1을 도착해. 어? 어? 그거 없어졌잖아 이것도 다른 분기네 이렇게 하니까 달 애들 거 없어지고 아닌가? 달 애들 거 맞나? 이게 달 애들 걸로 연결된 건가? 어? 이게 그냥 연결된 것 같아요 함선의 진미파이어 탈러스 룰 대합실에 애들 기다린다고 했잖아 합쳐진 것 같아 5분이면 시간 충분해요 달리기도 찍어가지고 근데 이따가는 저거 타고 가야지 그냥 그냥 타고 가는 거 마이클 그라비티 detect 저거 탈출 함선 타고 가는 거나 달 함선 타고 가는 거나 왠지 장면은 똑같을 것 같은데 그냥 인성의 차이일 뿐이지 별로 다를 것 같진 않아 타고 가는 중 전체 타고 가는 거 안패어 타고 가는 거 카카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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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祐단리야. 어우씨 야후우 가다라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졸라 맨날 나왓쑤 뭐 이거밖에 없어 그사람들 어디갔어? 당신네 동료들 다 어디갔쑤? 나왓쑤 근데 왜 이거냐고 어머니 근데... 근데... 나왓쑤 모니어라 exp선 그냥 그사람들 네 그사람들 아, 다리잖아. 오, 다리잖아. 그냥 탈출하는 것도 똑같을 것 같은데 이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액티비의 미래의 뇌은 예상에 대한 비율이 높아졌다 엠피의 quotient은 예상에 대한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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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처럼 우리의 일은 우리처럼 생각나요?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일은요. 우리의 일은요. 우리의 선택을 주셔야죠. 그는 저의 탈구 컨테이너에서 구성된 것 같았죠. 저는 또 다른 것 같았죠. 그리고 나중에, 그는 그의 제작은 그의 대사에 그의 대사에 이미 엔딩 전에 다 해놨던 행동들이라 굳이 그 인성대사가 바뀌는 건 아니야. 그의 대사에 그의 대사에 그의 대사에 그의 대사에 그의 대사에 한참을 이루어져서 하지만 가장 놀라운 행동은 델이의 가장 놀라운 행동이 물론 물론 자신의 이유는 이것은,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고 델이의 왼쪽으로 마케일러 마케일러 마케일러가 없었을때 나의 치료가 없었을때 마케일러가 없었을때 마케일러가 없었을때 But it let me listen to them. Despite the self-incriminating content it was willing to make itself vulnerable. Then there was a man in Psychotronics in 아는 그руш Unfarin Porque there was no other way to see it… but… 어뜻게 해볼게? 네… Sarah, next.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타이픈의 타이픈이 죽었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했다고 말했다. 분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타이픈의 타이픈이 죽었다고 말했다. 많은 타이픈의 타이픈이 죽었다고 말했다. 쉽지 않은데... 하지만... 결국 탈로스 1의 타이픈의 타이픈을 죽였다. 어? 이건 다르네? 왜 폭파했냐? 왜 살려놓냐? 미지수했냐? 태사만 달라? 우리 듣고 싶지 않나? 폭파해도 지랄 안해도 지랄? 폭파해도 지랄 안해도 지랄 내가 좀 보여줄게. 폭파해도 미지수 안해도 미지수 모덴의 기억에 대한 재건소는 무엇인지 알지? 모덴의 기억에 대한 재건소는 무엇인지 알지? 모덴의 기억에 대한 재건소는 무엇인지 알지? 그것은... 우리가 사 dehydrated 그 세상이야. 이 정도 واي może washes하지? 네가 혼자서 가지든 carried out izi lide 먼저 살은 savoir 우리가 우리가 정말نا dem 누구도 بي 아까 잡아줬잖아 어 으 으 으 으 으아악!